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스의 예언은 항상 현실이 되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 후반 반등, 현실이 딱 되고 있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핵전쟁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포틴이 핵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런 분위기로 시장은 몰고 갔죠. 아주 현혹을 시켜버리는 그런 겁박을 줬지만 알고보니까 어떻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어제 핵전쟁이 주가의 흐름만 봐서는 핵전쟁이 일어난 걸로 흘러갔죠. 아마도 심리적으로는 핵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 정도의 심리로 아마 코너에 몰렸을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위기에도 이 정도의 엄청난 과장된 위기 분위기가 있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때는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실제로 그런 소식들이 막 돌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뭐 대한민국이 망할 판국이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까? 글로벌 큰손들입니다. 글로벌 큰손들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바닥에서 투심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주식을 매도하게 만들고 또 조금 올려주면은 매도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한 번 내려치고 그러고 또 겁을 주고 또 올려쳐서 매도하게 만들고 밑에서든 위에서든 계속 흔들어 대죠.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든 반드시 하게끔 만드는 게 글로벌 세력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너무 크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거시적인 부분에 바이어스 돼가지고 거기에 꽂혀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이 어제는 핵전쟁, 오늘은 맑음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본질이 결국은 이거죠. 이 본질만 붙잡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푸틴이 정말로 미쳐버려가지고 버튼 눌렀다. 그러면 미국에서 러시아 쪽으로 바로 핵 하나 날아갈 겁니다. 크렘린 궁으로 해서 푸틴이 있을 만한 곳에 핵미사일이 날라가 있죠. 날라가서 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버리면 그래도 뭐 러시아 우리나라 좀 머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버리면 아주 뭐 쏘면 어 그래? 한 판 붙어보자 이거지. 알아서 이리 쏘고 저리 쏘고 하다 보면 북한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그래? 잘 됐네. 우리도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되겠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핵전쟁이라고 하면 그렇게 푸틴이 정말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워낙에 지금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푸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게 가장 많은 자가 푸틴입니다.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죠. 땅을 뺏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핵버튼을 눌렀을 때 이익이 클까? 아니면 손해가 클까? 손해가 훨씬 더 크겠죠. 다 같이 망하자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너무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지. 그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천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죠. 한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가 소용이 있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으면 실제 근데 망하지 않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코미디죠. 코미디 완전히 코미디인데 당시에는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최저점에 매도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베리스모가 역대급 속도로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무려 카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카티 치료제가 지금 역대급 속도로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유틸렉스가 희귀의 약품 지정됐다. 라는 소식으로 상가들었죠. 베리스모는 킴리아를 개발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기업이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개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주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차주에는 ITL1000 탐낭 결과 발표가 있죠. HLB는 지금 간암 데이터 완벽에 가까운 간암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 이제 차주 ITL1000 탐낭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정말로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좋은 데이터 두 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로 왼자 FDA 승인 신청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격변의 HLB이다.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보시면 2019 FDA로부터 임상회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정말로 빠르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임상해라. 라고 한 달 만에 정말 빠르게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자마자 바로 곧 이어서 희귀의약품으로 또 지정을 해버렸죠. 지금 이 FDA 쪽에서 보기에는 야 얘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동료를 해줘야지. 오케이 너는 희귀의약품이야. 이렇게 진행이 돼. 이게 특이한 점은 정말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FDA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로 빠르죠. 캔서문샷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아주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바이든 정부의 이런 의도가 이런 이 FDA의 움직임에 스피드를 더해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FDA 승인신청을 넣게 되면 간암 산낭 교모세포종 이런 부분들이 FDA는 질질 끌면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서 승인을 지연시키는 지연시킨다기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겠죠. 또는 이 베리스모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 치료제가 FDA가 보기에는 아 이건 너무나도 좋은 약물이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지정을 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어떤 형태든 두 가지 다 일 가능성도 겠죠. 어떤 형태든 HLB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거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푸틴의 핵위협 속에서 대량의 요의를 긴급 구매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소식들 막 나오고 핵버튼 쥔 푸틴 방사능 해동약 이렇지 러시아가 긴급 구매했다. 마치 긴급 구매했으니까 해동약을 준비해놓고 핵을 쏴가지고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미국 중에서 어떻습니까? 중앙일보전 그렇게 했다고 러시아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핵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고 올라갔죠.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게 이제 바닷곤에서 크게 심리를 흔드는 가져올만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가져와서 흔들어버리는 그런 개미탈기 작업 그리고 바닥을 잡는 과정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속뜻궁보고 놀라게 만들겠죠. 올라가다가 푹 꺼지더라 어제 한번 개맘했죠. 그리고 오늘도 코사기 오늘은 3% 올라서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거 오늘도 올라가다가 어제처럼 푹 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심한 마음 또는 아주 단기 학습 효과에 그대로 노출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스닥은 부합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실제로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왜냐하면 이 주도권을 지은 쪽은 결국은 메이저 세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리다가 한 번 더 해먹어야지 한 번 올리다가 겁을 줘야지 아 재밌네 이거 올리다가 내리니까 우르르 겁을 먹고 우스스 떨어지더라 그리고 신용 미수도 많이 털려 나오던데 한 번 더 해볼까 라고 마음 먹는다면 또 할 수도 있다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또 하는가 보다 그러면 되죠 그러나 오전에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또 할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오전에 외인계획 파는 척 했다가 매수로 전환했죠 코스피도 이제 기억이 좀 들고요 계속 이제 어떻게든 개인들의 투심을 꺾고 흔들어 대면서 바닷건에서 물량을 가져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삼선전자는 오늘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이지만 삼선전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바닥을 잡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뭐 좋아질 수 없겠죠 환경 자체가 파운드리도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자유로운 제약파유가 낙폭도 엄청나겠다 뭐 해서 주도권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비 지금 뭐 괜찮죠 셀틴 돈을 좀 올라서다가 다시 좀 눌러주고 있죠 학습효과야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좀 흔들면서 가는거죠 올랐다 내렸다 그런 경우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죠 한번 또 이렇게 눌러준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겁니다 이렇게 좀 괜찮아요